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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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야 일어나봐. 일어나봐 빨리. 일어나봐. 빨리 일어나봐. 아 빨리 일어나봐. 이거 신문 좀 봐봐. 어제 이 회장이랑 같이 있었죠. 톱배우 김혜진씨가 어젯밤 CF 촬영을 마치고... 몇번째야? 왜 이러냐 진짜. 이제 또 왔다. 경찰에 따르면 사고 차량 앞으로 누군가 하얀 가로를 부족해 의도적으로 사고를 유관시킨 문장을 찾고 정식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. 얼마전 톡파수 니콘씨와도 스캔들이 터져 홍역을 치렀던 김혜진씨는 또 한 번 큰 사고를 경험한 활동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도$%&&! 모두 데뷔아 넌 알을 때마다 어렸으니 터지는 걸 사람들 앞에서 우린 어색하게 인사하지 마 돌아서고 나면 너를 재 사랑하는 건 나잖아 중이야! 중이야! 왜? 말하는 게 더 크게 들려 내기엔 그래 왜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아휴 아무도 몰래 사랑하는 게 그 가정들이 여자라는 게 그게 난 너무 미치게 그렇게 너를 너를 허내 이리와 딕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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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루 종일 딕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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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딕독